멀쩡하나 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마리클레르 영화제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오늘 진행을 맡게 된 백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메의 감독 장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본격적인 GV 진행에 앞서서 간단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마리클레르 영화제에서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한국 영화산업의 이바지안 배우에게 전하는 파이오니아 상이 있는데요. 제 10일의 마리클레르 영화제에서 파이오니아 상의 주인공은 김고은 배우인데요. 시상은 파메의 장재현 감독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고은 배우는 누적 관객 1,20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영화 파묘의 무석인 활입력을 맡아서 대당하고 거침없는 연기로 관객들을 영화 안에서 흠뻑 빠져들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 큰 박수로 김고은 배우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늘 온몸으로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용감하게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배우로서의 스펙트럼을 넓혀왔습니다. 김고은 배우님 축하드립니다. 저희 간단한 또 수상소감을 감독님께 꽃을 받은 이후에 여기서 먼저 서서 한번 수상소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활행 역할을 맡았던 김고은입니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 개한 시간 내서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장재현 감독님께서 사업을 또 시상해주셔서 더욱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리클데르에서 주신 뜻깊은 사항 받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좋은 배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 자리에 앉아서 오늘의 관객과에 대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 배우님 앉아주세요. 이 마이크도 같이... 아 되는군요 이제. 네. 앉아주시죠. 오늘 사실 이 자리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묘에 대한 지부이라기보다는 김고은 배우님의 파이언의 상을 축하하는 또 최근에 12주년 데뷔를 맞이하셨고 또 지금까지 김고은 배우가 만들어왔던 어떤 행보에 있어서 거의 또 축포를 터뜨리게 만들었던 파묘의 행행과 함께 장재원 감독이라서 제가 거의 더블 MC로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독님 먼저 아까 잠깐 간단하게 인사 말씀 주시긴 했지만 또 요즘 어떻게 또 지내고 계신지 또 이 1200만이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1182만 정도의 관객들을 만났던 이 파묘와의 여정이 어떠셨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그 참 모르겠어요. 약간 꿈같은 이렇게 시간이 저희 개봉하고 호로록 지나갔었던 것 같아요. 주마등처럼 같이 무대에 다 나뉠 때 그렇게 좀 되게 행복한 배우들과 다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요즘 이렇게 한 2주 전부터 이제 음지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또 또 고은 씨가 이렇게 좋은 날이 있는데 오는데 너무 설레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고은 씨 뵙고 갑자기 큰 곡을 싣고 와서 저를 또 이렇게 배신하는 그런 아무튼 그래서 너무 반가워요. 그리고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되게 음지에서 계시다가 오늘 되게 환한 고은 배우님 옆에서 되게 얼굴마저 되게 환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고은 배우님 상을 받는 이 기쁨도 있을 테고 아마 파묘의 흥행과 이 과정들을 촬영장에서 또 많이 지켜보는 이 마음이 또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또 축하를 또 해주실 테고 본인의 인생에서 또 이 파묘의 활임이라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 굉장한 어떻게 보면 변환점이 좀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저는 거의 뭐 대부분 배우 데뷔 이후에 저의 인생이 대부분이 현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작품이 잘 됐을 때 이제 드라마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체험적으로 우리 드라마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느끼는 그런 것 같고요. 영화는 이제 다른 현장에 갔을 때 또 그런 게 또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 지금은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지만 이제 파묘가 잘 되면서 오시는 선배, 후배, 배우분들부터 시작해서 스태프분들 한마디씩 다 이렇게 파묘 너무 잘 봤다. 뭐 몇 번 봤다. 뭐 스코어를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런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또 색다르기도 했고 또 굉장히 뿌듯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하면서도 굉장히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덕힘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캐스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훈훈한 현장인데요. 감독님 이 파이오니어 상의 파이오니라는 뜻이 개척자, 개척인이라는 뜻인데 그 사이에 작품 안에서 혹은 작품 바깥에서 김고은 배우의 가장 개척자적 품모, 변모가 두드러졌다고 생각했던 어떤 순간이 있으신가요? 김고은 배우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놀랐던 순간들이 꽤 많거든요. 꽤 많은데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또 무속인 역할이 또 여배우에 대한 쉽지 않은 그런 도전이고 그런데 같이 구술하는 걸 좀 굉장히 좀 자극적인 구술하는 걸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있는데 둘이 이제 모자 눌러쓰고 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는 막 그 막 제가 눈앞에서 기괴한 현장이 막 펼쳐지는데 저도 너무 되게 겁나는데 김고은 배우는 그 장면을 보지 않더라고요. 그 선생님의 몸짓 디테일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저는 그냥 막 일어나는 현상에 놀라 있는데 김고은 배우는 그걸 처음 봤는데도 그 선생님들의 그 디테일을 굉장히 보고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참 굉장히 기분이 또 좋았고 꽤 또 놀라운 거는 이렇게 보통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이렇게 모니터링 할 때 자기가 어떻게 나온지를 많이 봐요. 근데 김고은 배우는 참 놀라운 게 자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지 않고 자기 연기만 보고 자기가 뭐 뭐 앵글이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연기 좋은 거를 딱 자기는 그거로가 그것만 보는 모습을 보고 어 정말 참 감사하고 그리고 참 베테랑이구나 나는 정말 베테랑이구나 나는 생각을 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그 기계에서 만들어진 역할이 화림이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칭찬 칭찬 못 듣는 병이 열리셔가지고 사실 뭐 저도 칭찬은 아니고 실제 팩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김고은 배우 거의 데뷔 때부터 계속 지켜보면서 항상 생각을 했던 게 이제 되게 옥토에서 피어난 꽃 같은 게 아니라 정말 항상 어떤 황무지를 개간해서 개척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해내는 배우라는 생각을 은교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게 됐던 것 같고 결국 파무오 같은 작품에서도 이르러서도 항상 곡괭이를 들고 삽을 들고 아무것도 없던 곳을 어쨌든 무언가로 만들어내는데 정말 뛰어난 배우다라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됐었던 것 같아서 사실 뭐 마리클레리에서 저는 이런 이름의 상을 붙일지는 몰랐는데 너무 적절한 이름을 붙여왔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런 용기나 혹은 아니면 뭐 그냥 마음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었을 것 같은데 지난 한 12년 동안에 그런 뭐 연기 생활을 해오면서 그래도 자기 안에서 굳건하게 어쨌든 삽자에게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었던 것 같으세요? 담둥이 옆에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진짠 얘기를 못하시겠죠 아이고 아 뭐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 크게 음 음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네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별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스스로 제가 무슨 연기를 하고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되게 어렵고 큰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임하기 때문에 그냥 음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가 일단은 가장 큰 것 같고 어 내 스스로가 이게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임하니까 쉽게 넘어가지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안에서의 제가 겪는 저만의 치열함은 당연히 그거는 있는 거겠지만 스스로 너무 심각하게 막 너무 부담을 주고 뭐 못해낼 것이야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딱 치고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자세야말로 결국은 더욱더 한계없이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가게 되는 힘인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뭐 박혈배우랑 자주 뵐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 고은이는 대륙의 기질이 있는 애야 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뜻이 정말 어떤 한계를 두지 않고 내가 여기가 이제 바다고 여기가 땅이고 여기서 여기까진 못 갈 거야 이런 게 별로 없는 그냥 자기가 못할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배우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것이 최근에 이제 결과물로도 나타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뭐 이렇게 자만심이라기보다는 뭐 어 여기가 바다에 한번 들어가보지 뭐 이런 느낌인 거지 나는 받아도 들어갈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이렇다는 느낌은 좀 아닌 거 같아요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겠어 뭐 이런 정도 네 네 감독님 아니 그런 면을 좀 느끼는 부분이 네 김고은 배우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네 배고파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네 일단 한번 해볼게요 어 그 얘기를 진짜 많이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게 되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뭐 배우가 들어갈 폭이 좁은데 동선이 나올까 말까 막 그런 기술적인 상황이라든가 뭐 어떤 상황에서도 아 지금 너무 추운데 괜찮겠어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전에 일단 한번 해보죠 뭐 라고 항상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음 그래서 그거 그 얘기 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한번 던져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선배님 선배님 하지만 가장 여유있는 사람이네 그래서 참 왜냐면 감독도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최민수 선배님보다 훨씬 여유있는 진짜요 진짜 여유있어요 근데 이미 치열함이 준비된 상태니까 그래서 한 그런 모습을 보면 보면 지금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아마 사실 그 김고은 배우랑 대화를 나눈 시간들이 진짜 최근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조금 받고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한 12분 정도 남았으니까 질문 좀 받으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 주시면 네 여기 분홍색 캡 쓰신 분 이렇게 가겠습니다 두 번째 줄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일단 영화 열심히 잘 봤고요 영화에서 애가 아프다잖아 할 때 이거 되게 다들 많이 궁금해 했었는데 애가 아프다잖아 할 때 이게 돈 때문이었는지 정말 애가 아파서였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화면에서 다른 역할을 하게 된다면 어떤 역할도 해보고 싶은지가 궁금합니다 남녀배우 다 떠나서요 그냥 역할 쪽으로 저는 화림이라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연민이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도 너무나 중요한 그건 직업 정신으로서 돈은 당연히 중요한 친구긴 하지만 그 정말로 애가 애에 대한 것이 그 친구로 움직이는 그게 포인트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막내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래서 막내가 참 좋아요 막내가 참 까물기도 쉽고 뭐 이렇게 생각도 많이 안 해도 되고 그냥 하라는 거 하면 되고 막 이래서 저는 그 도현이의 롤이 참 부럽더라고요 현장에서도 그렇고 뭐 예 도현이는 자기가 막내라는 거에 좀 어느 정도 자부심이 있어 보였어요 이제 자기가 막내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는 네 이 도현 군의 그 롤을 제가 네 시간을 좀 돌린다면 동순이로 그쵸 제가 꼬박꼬박 선배선배 하면서 제 막내 역할을 하고 싶다 북치는 고은씨도 보고 싶네요 네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쪽 끝에 남자분이신 네 뒤로 돌아보시는 분 네 네 영화 한 세 번 봤는데 너무 재밌게 다시 잘 봤고요 그 최민식 배우가 중간에 5억을 얘기했을 때 얘가 절대 그 금액이 5억일 리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5억 이상을 챙겼을 거라고 캐릭터 설정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 감독님께요 아 아니요 배우님 아 배우님께요 그 다음에 약간 프리퀄적인 개념으로 그 3년 전에 만났다고 했는 3년 전에도 같은 일을 했다고 했는데 그 저는 혹시 어떻게 사건이 구성되어 있는지도 조금 궁금해서 그걸 알고 연기하신 건지 아니면은 백그라운드 없이 그냥 연기하신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과거사가 그들 사이에 있었다라고 감독님이 혹시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으신지 아니면 배우님 혹시 네 과거에도 같이 일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고 이제 뭐 그 최민식 선배님의 그런 일하실 때 초반에 그런 의뢰인을 대하는 그런 태도나 이런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깐깐하고 디테일하고 또 뭐 이렇게 돈 받았다고 하라는 대로 하고 이러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캐릭터적으로 표현을 하신 걸 보면은 아 같이 일하기 좀 힘든 꼰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같이 좀 막 비위 맞추면서 일하기 힘든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굉장히 실력이 있고 또 어 굉장히 리스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큰 일을 또 함께 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 밖에 없다 라는 게 화림의 판단이었을 것 같고 어 당연히 뭐 네 먹었겠죠 거기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고영근과 김상덕이 이렇게 차를 타고 뭐 화림이 그년이 그거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대사가 원래는 좀 더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산신제라도 좀 거하게 해달라 그래야 되겠다 이 대사가 있어서 아마 옛날에 보통 이장을 할 때 산신제를 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거에는 그런 일을 같이 이장할 때 산신제 같은 걸 담당했었던 그런 뉘앙스가 원래는 좀 있었습니다 네 네 네 또 다음 질문을 이쪽도 조금 한번 가볼게요 여기 네 카메라 옆에 계신 분에게로 마이크 가겠습니다 네 일단 판매 후 천만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니를 퇴치하러 세 명이 산에 올라갔을 때 오니와 화림의 대화가 진행되던 도중 부하가 빙이 되어서 병실에 누워있던 봉길이가 대사 없이 잠깐 멍해지더라고요 그게 내면에 있는 봉길이가 오니 눈을 통해서 화림이를 보고 정신을 차리려던 것이니까 조금 궁금했었는데 네 화림으로써 오니를 마주하셨을 때 너머에 있는 봉길이가 본인을 보고 정신을 차려줄지 화림이가 바라고 있었을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살짝 장난스러운 건데 스피닝 할 때 화림이가 살짝 늦게 들어가는 것 같던데 언제요? 스피닝 할 때요? 스피닝을 할 때 살짝 늦게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네네네네 차갑고 단호해 보이는 화림이에게 일부러 연출한 인간적인 모습이었던 건지 아니면 부당이 예지로 먼저 한 박자 들어간 건지 아아 네 아, 첫 번째 봉길이의 눈이 화림을 바라보고 또 그 어떤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연기하셨는지에 대한 얘기였던 것 네, 오니 네, 네 네 한신제트 네 용혜 진은 그 순간에 바라봐주기였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원희로 바라본 건지 그거에 대해서 고은 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를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정확히 어느 장면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죄송해요. 그 병실에서 봉길이가 잠시 멍해지는 얼굴을 볼 때 마지막에 봉길이 구화하려고 온희랑 산에서 마주하잖아요. 그때 병실 장면이 나오면서 봉길이가 살짝 멍해지거든요. 아무런 반응도 없이 네네네. 그때 이제 화림이는 어떤 마음으로 그 장면에 바라봤는지 여기서 굉장한 토론이 본길이랑 상관없이 이제 막 해도 하다가 이제 온희랑 막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다가 이제 안 된다는 것을 이제 화림이가 느끼고 나서 거의 이제 뭐 지금 잡고 있는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의 자폭의 개념으로 화림이가 내던지거든요. 그게 이제 봉길이라도 좀 살려주세요 이런 개념으로 사실 보면 화림이가 뭔가 그렇게 손해볼 것 같은 사람이 아닌데 어디 가서도 딱 똑부러지게 자기가 챙길 것들을 챙겨나가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은 사실 자기보다 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참 첨언하자면 원래 시나리오는 그냥 나무에서 너 혹시 누구 사로잡고 있으면 그 사람 풀어줘라 라고 하는 거였어. 근데 고은씨가 이어설 때 연기를 할 때 점점점 무너지다가 막판에 이제 거의 자폭 개념으로 나름 돌아서서 얘기하잖아요. 돌아서서 이제 허공에다 대고 그냥 자기를 어떻게 보면 노출시키는 거지. 그렇게 연기를 하길래 저도 그렇게 찍었어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돌아서서 자기를 노출시키면서 본길이라도 살려달라고 하는 걸로 연기를 해서 저는 완전 땡큐였어요. 그거는 고은씨가 만들어준 장면이죠. 스피닝. 스피닝에 들어가셨던 박자. 네 죄송하고 처음 해봤어요. 처음 해봤고 앞에서 선생님이 하시는 거 따라하라고 했는데 막 이렇게 데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처음 해보니까 잘 못했습니다. 아 잘 못해서 나왔었던 바이브인데 마치 이 완벽한 하림이가 살짝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신 관객분들이 나타나셨군요. 인간적인 면모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처음 해봤고 그리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장면. 감독님? 그렇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장면이 왜냐하면 고은씨가 약간 탁! 그 컷 초반에 약간 버벅거리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게 일부러 그렇게 한 줄 알았어. 그래서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 커트가 넘어가자 바로 자기가 보여. 왜냐하면 그 커트가 넘어가자마자 혼자 버벅대니까 딱 바로 김부은이 바로 캐치가 되는 거야. 만약 다른 사람들처럼 잘했으면 앞에 한 2초는 찾아야 되잖아요. 본인을. 근데 바로 버벅거리니까. 그래서 내가 와 고수다 싶어. 저는 이. 잠시만요. 저는 카메라 세팅을 막 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카메라 앵글이 뭐 이렇게 들어가서 뭐 이렇게 들어오고 막 이렇게 찍으실 거라는 것을. 저는 여기 안, 여기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앵글이 뭐 어떻게 들어와서 이렇게 오는지를 모니터를 통해서 안 봤기 때문에 저는 몰라요. 모르니까 모르죠. 몰라요. 근데 뭐 그 타이밍을 맞춰서 제가 했다라고 하니까 제가 잘한 거네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했을 뿐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시고 또 감독님까지도 그렇게 느끼신 장면이 탄생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너무 계속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저희가 시간이 벌써 저희 약속드렸던 30분이 금방 훌쩍 흘러 가버리고 말았어요. 한 분만 그러면 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네. 어? 네. 네. 곧 하겠습니다. 네. 아 가 아. 아! 하지마! 죄송해요. 파묘 너무 잘 받고요. 1200만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저 배우님과 감독님께 하나씩만 질문을 할까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마지막에랑 처음이랑 보면은 화림이랑 봉길이 머리 길이가 달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니를 만나고 나서 난 이후에 화림과 봉길의 머리가 짧아진 것? 이것도 이제 뭘 노리고서 만드신 건지 하나가 궁금하고요. 배우님께는 화림이가 초반에는 시크하고 도도하고 쿨하고 약간 그런 느낌의 캐릭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병실에서 밥 먹을 때나 그럴 때 보면 약간 좀 귀엽고 인간적인 면이 되게 많이 보여서 이것도 노리고서 연기를 하신 건지 캐릭터 했기 조금 궁금해요. 네. 머리 길이? 근데 머리 길이는 사실 피스...여서 연결이 살짝 튄 건가요? 길어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의 경과를 그냥 직관적으로 또 뭐 몇 년 뒤 뭐 아니 몇 달 뒤 이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아니 도연이는 그렇게 했어. 도연이는 그래서 그때 이 핀 붙인 거를 떼자 왜냐면 회복 기간도 뭔가 변화를 줬으면 좋지 시켜서 그렇게 했는데 네 옷이 머리는 나는 비슷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똑같아요? 네 네 피스니까 피스니까 네 그리고 아 뭐 병실에서 도도시크에서 인간적인 면으로 변모하는 캐릭터의 어떤 설정 변화의 설정들을 좀 잡고 가셨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어 그것은 어 저는 그냥 그 화림에게도 있는 모습이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 또 화림의 일상에서의 당연히 그 인간적인 면모 안에서 일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친근해진 그 어떤 동지애가 이미 한 차례 쌓인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화림 안에 그 친근함이 있는 모습들 그런 게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병실에서는 사실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감독님 먼저 또 이 김고은 배우의 화연 여상 수상을 또 이렇게 또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 관객들 거의 파묘의 마지막 지부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객분들 만난 또 소감과 마지막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고은 씨랑 이렇게 영화 찍고 마지막 편집하면서 전화가 오잖아요. 관객님 어때요? 재밌어요? 막 묻거든요. 내가 한마디 했어요. 재밌는지 잘 모르겠는데 드레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 라고 했어요. 드레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개 받았으니까 일단 빛은 좀 약속은 지켰다. 아무튼 그래서 참 김고은이라는 멋진 배우랑 작업을 하는 제가 너무 제 스스로한테 좀 자랑스럽고 앞으로 김고은 배우의 다음 작품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파물로 이렇게 큰 사랑 주신 또 여러분도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고은 배우님. 오늘도 짧지만 함께 하신 소감과 또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도 감독님하고 처음 미팅 했을 때부터가 기억이 나면서 벌써 시간이 참 지났구나 싶기도 하고 또 이렇게까지 큰 사랑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면서 그냥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재미있게 또 저희 현장을 항상 얘기를 인터뷰 때도 많이 하긴 했지만 현장이 참 영화와 다르게 밝고 웃음도 많았고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좀 즐겁고 행복하게 또 그만큼 치열하게 해 나가다 보면 관객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알아주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참 감사한 시간들을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파물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마리클레르에 또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상 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리클레르에 참여해주신 관객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은정님 그리고 전자 선배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게 댁으로 돌아가시고요. 남은 영화제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